이번엔 한국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음반에도 참여했던 유명 래퍼죠. 주스월드가 21살의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해 어제 오전 시카고 미드웨이 공항에 도착한 래퍼 주스월드가 발작과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요. 주스월드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스월드는 최근 전세계에서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는 데다 21살의 젊은 나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욱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에 수많은 뮤지션들이 슬퍼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스월드는 지난 6월 방탄소년단 BTS 월드 OST 중 온라잇이라는 곡에 참여해 한국에서도 그 이름을 알렸던 터라 수많은 국내 네티즌들도 추머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